예에에 이에에 예에에에 와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3d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자기 부상열차에다가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와 그리고 날수있는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자기 부상열차가 날아가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개 보소 와 자 활주로를 통해서 한번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도를 내기 위해서 맨 끝으로 이동할게요 와 웬일이니 내가 진짜 3D운전교실 제작자 하면서 이런거는 또 처음 만들어보네 괴물차는 만들어봤었는데 야 자기 부상해라 야 날개 통과 와 와와와와와 스톱 좋아 자 준비됐죠 자 준비됐구요 여러분 이게 비행기 아시죠 여러분 뜰때 멀리서 날아가가지고 뜨는거 저쪽에 보시면 육교가 있는데 육교를 도움닫기 삼아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날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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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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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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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 좀만 더 날아 날아 오 오 오 오 오 여러분 추락했습니다 오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어떻게 된거야 여러분 이게 라이트 형제들도 한 번에 나는걸 성공 못했었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재도전 해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다 날았었는데 뭔가 날개 이상인지 기류의 이상인지 비행기가 수직으로 섰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바람을 잘 이용해가지고 잘 떠야 됩니다 좋았어 제2의 라이트 형제 한 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운전교실에는 기류가 없죠 네 3D 운전교실에는 솔직히 기류는 없지만 오류는 있습니다 기류는 없지만 오류는 있다 오 같은 류네 네 자 이번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자 도움닫기를 제대로 해야 되구요 자 한 번 최대한 뒤에서 뛰어야 돼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가장 방해를 안 받는 가운데 손으로 그렇지 그렇지 좋아 달려 달려 야 가운데 꼬리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 앞에가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끝까지 거의 날았는데 와 여러분 이번에 거의 날았었거든요 와 잠깐만 내 3D 운전교실 제작자가 자 이거 진짜 또 이것도 어려운 도전이네 좀 전에 날 때 액셀이 안 밟혔던 것 같은데 액셀 꼭 밟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얀색이었어 아 그래요 아 그럼 액셀을 제대로 제가 정확하게 보고 밟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거 뜨면 대박인데 얘 뜨면은요 여러분 거의 그 3D 운전교실 시티 상공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랑도 마주칠 수 있고 산길 자동차 놀이터 뿐만 아니라 바다 위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한 높이로요 자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제발 자 여러분 이게 자 호버를 바로 누를 수 있도록 해놓고요 S길에 달려 제발 제발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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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와 옆집에서 개가 짖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시끄럽게 날았다고 해서 날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운전시티 상공을 날아가고 있고요 와 웬일이니 와 바로 여기가 잠깐만 이거 우와 나는거 봐 나는거 봐 이야 여러분 거의 비행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 무상열차 몸체가 약간 비행기처럼 어 야 저런 잡아 어디갔어 가자 자자 잡아 잡아 자 비행기 잡으러 갑시다 그렇지 그렇지 너 맨날 공중에서 떠다니면서 우리 약 올렸었지 잠깐만 이놈 저쪽으로 가네 난 이쪽으로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겠다 자 건물 분명히 저쪽으로 갈거에요 쟤 쟤가 경로를 알거든요 자 이렇게 가서 마주치면 되겠지 어딨냐 비행기 어디갔어 찾아라 찾아라 운전시티 상공을 날고 있는 비행기 어딨냐 잠깐만 오 여러분 지금 저쪽에 하상도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와 밑에 개미들이 개미만한 자동차들이 막 왔다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와 비행기 비행기가 저쪽으로 갈거거든요 자 자동차 놀이터 이쯤에 있죠 오 자동차 놀이터 있다 야 밑에 자기 부상열차 간다 자 비행기가 한 이쯤 어디서 나올건데 자 자 비행기 비행기 경로 이쯤일거 같습니다 오 저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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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나도 날 수 있어 나도 자기 부상열차 이제 비행기 오 엄청 빨라 잡아 잡아 놓치면 안돼 지금 끝까지 잡으러 가겠습니다 비행기 이야 좋아좋아좋아 오 근데 비행기 속도가 이것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비행기가 좀 더 빨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비행기는 공항에 착륙할 거라는 사실 자 지금 공항 아래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운전 시티 상공 아래 이제 공항은 보이고 있고요 와 공항에 비행기들이 있다 쟤 착륙하지 저기서 야 너 거기 착륙하는구나 으흐 와 여러분 이게 날 수 있다니 어떻게 이러된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어 근데 뭐야 떨어지는거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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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για charm 나는 새로운 비행물체다 미확인 비행물체가 아니다 자 관제탑 한번 박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제탑 관제탑 아 관제탑 보다 높아 아까워 자 자동차 놀이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비행 고도라면 산길까지도 올라갈 수 잠깐만 운교도 과연 운교도 갈 수 있을까 자 이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따라가면 운교도가 나오죠 자 과연 운교도가 나올 것인가 자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죠 우후 와우 자 지금 철 교량 철다리 위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와우 오 신도시 신도시 넘어가야 돼 과연 부딪히려 않고 갈 수 있을까 과연 과연 오류가 없기를 제발 날 보내줘 제발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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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류 없었어 자 저기 밑에 톨게이트 보이고요 인터체인지 야 배터리 없어 야 배터리 없어 잠깐만 공중까지 올 것인가 공중까지 올 것인가 공중까지 올 것인가 공중까지 올 것인가 네 예 설마 설마 우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올 수 있을까? 내가 코딩은 했지만 올 수 있을까? 이 빠른 속도에서 잠깐만 우리가 그 직원을 위해서 약간 속도를 줄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중에서 날아가고 있을 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직원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우와 그렇다고 악셀을 계속 밟으면 떨어지지 않아요? 우와 이거 봐 와 안녕 와 밭이 보이고요 올 거야 올 것 같아 왔다 제발 와라 오나? 뒤에 봐봐 아직 가네 아 속도 줄어들고 있고요 아 못 오는구나 아니 이거 아 그냥 자동으로 옵니다 잠깐만 아 이거 서야지 올 수 있나봐요 자 세워보겠습니다 파킹 뒤에 보면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있고요 이 운전 그 주유소에서 먼저 안전 교육을 시키는 게 절대로 달리고 있는 차나 그런 데다가 주의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거든요 사장님한테 자 9 시속 9 8 7 6 지금 논두렁 위에서 논두렁 상공에서 잠깐 주유소 직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두렁 상공입니다 이곳은 3 2 2 2 자 제발 제발 와줄 거라 믿어 믿어 1 제발 와주길 0 여러분 저희는 지금 공중에서 미아가 됐습니다 주유소도 없고 악셀도 악셀도 안 가고 지금 근데 여기 밑에 연기는 어떻게 나냐 하는 거지 자 호보 떨어져 보겠습니다 떨어져 안 떨어져 어 떨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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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러분 잠깐만 주유 버튼이 떴어요 설마 올까 올까 와라 왔어 야 오래났어 오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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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륙 오류 오륙 오류 오류 압 오류 이sun 그 Xu 오류 왈도 자기부상열차에 날개까지 달려있으니까 얘가 오류가 걸렸습니다 이게 뭐야? 난 이렇게 코딩되지 않았는데 자 지금 이 상태로 영상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버튼도 없고 기름도 없고 주유소 직원도 지금 헷가닥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3D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